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 이민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단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주 이민의 단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날을 꼬박 세워서라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브리즈번에 살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심하긴 하거든요 시드니는 그래도 브리즈번 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브리즈번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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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요 또 그래도 코비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아져서 그나마 살만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할 게 없고 브리즈번에서 하시려면 낚시 이런 거 취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 그리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또 그림 그리는 물감들이 너무 비싸요 이런 데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정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제가 아직은 애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또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하면은 뭐 그렇게 뭐 지루할 새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20살 초반 이런 20살 20대 분들한테는 정말 지루할 수 있는 곳이 호주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호주 안에 여행보다 솔직히 저는 좀 되게 도시 주변을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드니 가끔 갈 때 재밌는데 발리나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그런 데 저는 가고 싶은데 너무 머니까 그런 데도 잘 못 가고 너무 지리적인 요청 지리적인 게 너무 호주가 좀 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단점 첫 번째 너무너무 지루하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솔직히 호주가 너무 이제 동네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깔아도 깔아도 그게 그렇게 좋지 좋게 한국처럼 그렇게 뭐 bmw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여기도 나름 뭐 버스도 많고 뭐 트레이닝도 많고 하긴 한데 한국처럼 그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넓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들이 딱 자기가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또 택시비도 정말 정말 비싸거든요 택시비 기본 이렇게 택시를 탁 타면은 기본이 20불? 12불인가? 아무튼 한국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냥 뭐 5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티에서 이제 집에 갈 때 밤에 뭐 할증도 붙어요 여기도 그래서 택시비도 진짜 비싸고 버스비도 비쌉니다 버스비도 시티 한 번 갈 때 5불 10불 이렇게 내다 보니까 한 번 가는데 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대부분 차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처음에 오시자마자 차를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뭐 근데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쯤 되면은 다들 차를 이용을 하실 거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대중교통이 정말 불편하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종차별이 정말 심합니다 호주가 인종차별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정말 금지가 되어 있고 호주에서도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뭐 인도도 있고 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호주에 살러 왔을 때보다는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 대한 교육도 계속 나가고 있고 하니까 정말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좀 약간 좀 못 사는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입스위치나 뭐 이런 좀 좀 로간이나 약간 그런 브리즈번 내에서 그렇고 뭐 시드니에서는 저는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런 데 가면은 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잘 그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런 동네를 가시면은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인종차별이 뭐 못 배운 애들한테만 있냐 그것도 있고 좀 배운 애들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절대 그 검은 머리를 위에다가 안 올려줍니다 인종차별이 정말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해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인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또 백인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땐 백인들보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너무 많이 갖고 태어나가지고 막 도끼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백인들은 백인들을 밑에다가 놓고 그 백인들이 검은 머리를 식히게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한 나라다 이거를 좀 알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일단 뭐 이거는 호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게 이민이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호주는 또 가족 중심의 나라이고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파티도 많이 하고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이럴 때 항상 소외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유학생활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가족 단위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걱정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외로움은 어떻게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엄마 나중에 성공하셔가지고 엄마 아빠 모셔 오셔가지고 뭐 대가족으로 사시던지 아니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사시던지 뭐 아니면은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뭐 이런 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가족 간의 외로움도 있는데 음 약간 그 검은 머리로서의 그 외로움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뭐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해도 자기 나라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한국이 싫다고 해도 막 한국 가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보면은 저는 한국이 좋거든요 근데 뭐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서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도 좀 달라요 한국에서 내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시절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고 또 이제 저는 이민자로서 얘네들이 그런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티비쇼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저희로 치면 뽀뽀뽀나 약간 반기대장 뽕뽕이 뭐 약간 그런 류들의 저희가 약간 모르는 그런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90년대생이다 80년대생이다 뭐 MZ세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호주에 와서는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2세로 자라나지 않는 이상 그냥 교류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뭐 알려고 해도 뭐 이렇게 막 이걸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아는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 이민자의 괴리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살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뭐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눈치껏 알아서 그냥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주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호주가 이제 코비드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비싼 것도 있는데 호주 물가가 비싸고 또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모든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손기술이 좋다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제 집이 호주는 또 키로 키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제가 진짜 키를 한국에서 써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한국은 다 도어록이잖아요 뭐 요새는 이렇게 지문으로도 하고 근데 호주는 다 키로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전에 또 키를 놓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열쇠공을 불렀어요 부르면 오는데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따주면 300불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300불도 날라가고 정말 1분만에 300불을 버는 매직입니다 열쇠공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거 하시면 부자 될 거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먹는 것까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뭐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타일이나 뭐 이런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싸서 그런 물가가 정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는 일단 모든 게 느리고 비싸고 또 샵들도 자기 그 일하는 시간에 딱 닫아버리고 이렇게 약간 한국처럼 그런 유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그런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끝내버릴 수 있고 그래도 누구도 컴플레인 안 하고 근데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정말 12시 넘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그거에 적응이 돼가지고 제가 가끔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그 로켓 배송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날 이게 배송이 와 있는 걸 보고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 나라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호주 집에서 살다가 한국 집에 가면은 이제 그런 신식 문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이런 나라에 살아서 제가 약간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호주의 단점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꼽은 호주 최고의 단점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 이민자로서의 괴리감 있잖아요 여기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솔직히 이거는 2세로 자랐다고 해도 아예 완벽히 이 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젖어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2센대 혼혈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정말 아시안이 아니고 약간 혼혈이면은 좀 이렇게 이목구비가 좀 약간 그 서양틱한 그런 이목구비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니엘 해니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의 영어를 모국어로 쓴다 그 정도가 아니면은 아시안 페이스로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호주 사회에 아예 100% 이렇게 젖어 드는 거는 정말 힘들고요 그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가장 그 호주 이민의 단점 이거는 뭐 호주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나라를 가서 근데 솔직히 뭐 동남아에 이민을 가신 분들과 그럼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영어권에 이민 가신 분들과 솔직히 그런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 이민의 최대 단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꼭 굳이 지금은 제가 이제 좀 해탈을 해가지고 내가 왜 굳이 100% 스며드려야 하나? 그냥 뭐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? 이런 느낌으로 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와서 그런 거를 느끼신 분들이 이래서 나는 이민할 위인은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는 지금 되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인종차별이나 그런 걸 당하셨다고 아 나는 돌아가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 번 한 번 더 장점과 단점 이거를 만약에 질문이 많으시다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